나 버리고 간 거 아니야? 아 지금 던져도 돼요? 지금 던져도 돼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요. 키키키키키키 자, 요구보님도 4개월 구동행 감사합니다고 뭐 근데 초록색 보석이 그거 가방인가봐요. 누군가가 이걸로 도움을 받게 되겠지? 갖고 왔어야 됐다. 유란이 그냥 보이는데 놔두라고. 그러게요, 사람들이 참가하여 저는 이만 자러 갑니다. 그만 깨우세요, 지원하라. 아니 근데 왜 쫓아... 아니 미친 거 아니야? 아니 내가 언제... 아니 미친... 아 나는 그럴 생각이 없었어. 나는 그럴 생각이... 전혀 1도 없었다고! 아니 총알이 없다 총알이 없어! 나 죽는다! 오와! 나는 그을 생각이 없었다고.... 아 이거... 보스... 보스전 같은건가 이게? 헌혜는 근데 산탄총이 없는데 어떡하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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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가봐요 이거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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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지금 죽게 생겼어 그렇지 그렇지 다리 잡히는거 아니야 이거? 아 뭐야 아직도 안 끝났어? 이런 이제 벽 뚫고 나오는거 아니야? 된거 맞아?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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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아까 저기 저기였다는데? 가방이었다는데 가방? 아쉽긴 하다 잠깐만 권총 아 아 이렇게 해서 이거랑 조합을 해서 이거랑 합쳐놓고 그 다음에 권총총알은 가져가고요 산탄 어 좋아요 좋아 좀 아껴야 되는거 아니야? 이건 뭐야? 하수도 지도 오 어? 아 비구역 준비들에게 전달한다 방금 유저가 비구역으로 돌입했다 잘 모시도록 하 그렇게 생각하면 좀 귀엽긴 한데 아 뭐야 뭐야 아 깜짝이야 아 위에 뭘 가져와야 되는거 같은데? 어 어 잠만잠만잠만 이게 뭐야 이게 아이씨 핵시범님 술을 타면 언제 쓴가요? 어 뭐야! 어? 잡을 수 있어? 어? 아 아 아니 수류탄을 맞은게 아니고 수류탄을 꽁 하고 맞았는데 저게 저게 아 뭐야! 아 나 뭐야 이거 큰일이 나 한마리가 아니네 어? 아 아 아 아 아 아 근데 저쪽 길도 어쨌든 가야되는걸 한마리를 수조에 꺼냈다 전투력 낮음 전투력 낮음 얘 이건가 보다 아까 저 밑에 있는게 소온이 올라 수질이 낮아졌으나 우리와는 달리 각 개체의 상태는 양호해 보인다 어? 어? 뭐야 이거 유탄이라고? 잠만 유탄이라고? 음 권 권총을 잠깐만 뭘 뭘 넣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잠깐만 폭발물이랑 화약이랑 조합하면 어떻게 되지? 얘랑 조합해서 음 조합이 안되네 일단은 얘를 보관하고 얘를 보관하고 얘를 가져가자 어 뭐야 헥? 큰일났다 두간이나 차지하잖아? 하아 자리 차지가 너무 심한데요? 유탄 발사기를 구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폭발탄 폭발물 A2개 지르탄 산송탄 아씨 핸드폰 아까 떨어졌는데? 잠깐만요 저 핸드폰 핸드폰 좀 주워올게요 혹시 모르니까 갖고만 있자 갖고만 있고 아 근데 유탄 쓰지말까? 자리를 너무 차지하는데? 잠깐만 이것 때문에 여기를 온거라면 아까 거기 있는 데가 길이라는 거 아닌가? 한 번에 죽네? 다행이다 한 번에 죽네? 다행이다 아니 아니 도대체 걸려 오케이 그냥 지나가도 될까? 아 여기가 길이 아닌가 보다 아 여기가 길이 아닌가 보다 유탄 무쇠들 유탄 무쇠들 조용해라 우리 캡틴 세봄은 하프라이프 할 때 개사기 매그넘 거의 안 쓰고 엔딩 봤다 헉 따다다다단 이건 뭐지? 고급화야 러브레터? 어여쁜데 새끼들 우리가 함께 이곳으로 도망온지도 벌써 석 달이 지났구나 아까 걔네? 너희들의 세상으로 나오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단다 그 귀여운 목소리를 듣고 나는 자부심에 전율했지 몸은 작고 앙증맞으면서 살상욕은 어찌나 대단한지 그리고 너희들의 식욕은 어찌나 왕성하던지 너희들을 뛰어넘는 헌터 시리즈는 있을 수 없단다 그런데 너희들을 폐기하라니 사소한 약점이 좀 있다고 무기를 쓰기 부적합하다니 너희들이 열에 약한 게 어때서? 먹이 먹을 때 연약한 턱뼈가 드러나는 게 어땠어? 그들은 성격적 결함이라는 말도 못 들어봤나? 아 그래서 죽이라고 했는데 안 죽였나보네 망했다 됐다 이거랑 아 가방 그거 가져왔어야 됐는데 초록색 그거 가방 가방 빨물에이? 괜히 괜히 얻었다 그냥 둘걸 하 하 아 여기다 다 두고 가기엔 이게 문젠데 배터리가 문젠데 여기 뭐 없나요? 아 유탄 만들라고요? 유탄? 유탄 어떻게 만들지? 잠깐만요 유탄이 아까 뭐였냐면 폭발물 A가 두 개가 필요해요 조합 조합 얘가 두 개가 있어야 돼 두 개가 두 개가 못 만들어 아 이건 좀 아니잖아 나 그럼 아까 거기 갔다 와야 돼? 세이브하는 데까지? 진짜 진짜 싫어요 진짜 싫어요 가방 찾으러 그냥 가자고? 거기 다시 갈 수 있어? 아니 세곱님 도라에몽이세요? 왜 자꾸 주머니에 웃겨 넣으시나요? 그러다가 주머니 터져요 주머니 제발 한번만 더 나오면 안 되나? 어차피 유탄 최고기효율로 쓸텐데 처내줘 유탄 처내자고? 이 괴물이 유탄이 갑인데? 아야 뭐야 이거 아 어 폭발물 A와 B를 합치면 이것과 이것을 합치면 하염탄이 됩니다 자 이걸 꺼내시고요 그 다음에 4번을 해서 채우시고 그렇게 되면 아이템 창이 한 칸 비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요 칼? 칼 넣을까? 칼 그래 칼 안 쓸 거잖아 칼 칼 칼을 보관하고 아 이거 후회하는 거 아니야? 수류탄 넣자고요? 락픽? 아니 락픽은 써야지 락픽은 써야죠 다 넣자 그러다가 유탄 빼고 다 넣어서 후회하려고 흠 이거 어디야 여기서 그 다음에 아이템을 다 챙겨서 응급 스프레이 넣을 걸 그랬다 근데 여기는 무슨 뭐가 빨간색인 거지? 나 여기서 뭘 안 먹었나? 이 복도가 뭔가 빨개 바닥에 총알이 아아 아아 어 오 오 다섯 발 다 넣었다 응 이러면 개이득인데 그 다음에 여기에 와서 이거 챙기고 배터 배터 배터리를 어디다 써요? 응 배터리가 뭐 뭐에다 뭐 그리고 바닥에 총알이 있다는 것은 적어도 그만 좀 써야 될 일이 생긴다는 방중이다 다 다 닫힌 문이 있는데 일단 나는 걔네가 나올까봐 좀 불안하니깐 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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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방송 밖에 없다고? 아니야 거짓말하지마 내가 본 방송들 그렇게 실력있지 않았어 2년동안 방송보다 한 달 전에 첫 구독했는데 한 달 동안 어디다 썼어 흫 미안합니다 아아 이거 어떡해 칼이 없어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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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하향 놓칠 수 없어 하향 놓칠 수 없어 버려? 어 이거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거? 누나 우리도 페이커가 지고 있을 땐 실력 방송합니다 싶어 뭐야 이거 이번엔 케인이 그 녀석에게 당했다 내가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가여온 케인 머리부터 통째로 먹혔다 2주 전에 없어진 빌도 핀씨 그 녀석에게 당한 것이 틀림없다 아기가 태어나길 누구보다도 기다리던 케인이다 실종 따위가 아니라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IPD는 전혀 상대해주지 않았다 이건 말도 안 돼 이 망할 굵지나는 개구리새끼들 한 놈 따돌렸나 싶으면 또 한 놈이 배수관에서 고개를 내민다 경찰 놈들도 이젠 못 믿겠소 펜때나 굴리는 본부 놈들도 마찬가지야 내가 다 잡은 건가? 걔네를? 아 하향 좀 아까운데? 그 다음에 뭐 여기에서 올라가는 길이 아 여기가 아닌가 어? 여기 아니에요 여러분? 아 아 아씨 여기 아씨 라쿤시티 100여 회 이상 탈출해본 전문가로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지나쳐온 동물 폭포 대입 아유 리얼큐님도 이시케오 구독여행 감사합니다 고맙하냐 이렇게 해서 아 거기구나 여..여기로 간 다음에 나 다 잡은 거 같다 근데 이렇게 올라가서 아아 미야 네 미야 네 미야 네 아 이건가? 아아 이거 필수로 가져야 되는구나 근데 그럼 여.. 여기 한 번 쓰면 끝이에요 저거는? 은돌이도 다신 안 오잖아 지금 아아 아아 아니 위에도 있어? 얘는 왜 입을 안 벌려 큰일이다 이제 두 개밖에 안 안..안 남았는데 이제 한 번 빗나갈 때마다 여러분들의 무수한 무수한 비난 아아 아아 이렇게 해서 배터리를 가져오고 바이오화자드 바이오화자드 바이오화리 보단 덜 올라지는데 왜요? 극때문에 잠쿠리트 잘만 하면 깨고 둘만하면 깰 듯 크크 아 근데 바이오화자드 이거 투 보다 안 무섭네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입 벌릴 때 쏘라는건 표피가 두꺼워서였는데 사용산행 지속성이라 표피 상관없이 그냥 쏘면 됨 아 그냥 쏴도 돼요? 아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화약이랑 여긴 다 먹었다 다 먹었다 살 것 같다 그 다음에 이 배터리는 다시 빼서 이쪽으로 나중 가면은 더 더 주나? 아 여기까지는 그래도 설마 죽겠지? 여기 뭐야 여기로 내려가는거야? 괜찮아 다시 가지러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응 응 응 굳이 그러지 말까? 귀가 팔랑걸렸어 방금 왜냐면 내가 딱 귀찮다고 생각하는 순간 사람들이 귀찮아 이랬거든 그러면은 내가 귀찮아서 안간다 하면 좀 그런데 여러분들이 귀찮아 이러면은 마치 여러분들 생각해서 안 가는 것처럼 아 제가 어차피 가야된다 여러분 잠깐만 여긴가? 아니지 여기가 방금 갔다 온 데잖아 그러면은 나 어디가야돼요? 내가 저기에서 나왔잖아 어 여긴가? 어 이게 뭐야? 하수도 보안강아 전자자물쇠 건전지팩 이거? 아 아 여긴가 보다 잠수하는 꼬부기님도 이십육 어 그래도 기다려줬네 아이고 잠수하는 꼬부기님도 이십육 어 이럴 줄 알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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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크래요 진짜 빨리빨리 어차피 벽도 코는데 그걸 왜 해 참만 지금 아파 아프니까 그냥 확실하게 사용해 놓고 뛰자 무지 이건 뭐임 이건 뭐야 아 두들고 있길 이렇게 해서 두들어트리고 오케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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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가면은 위에서 아니 미친 개쿨하네 어 가오가 몸을 지배하나봐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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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가능? 네? 왜 그래? 단대편에 쫓아오질 않네 밑에 밑에 뜨거울 것 같은데 이거 아 올라올생각이 없으신데 어이구 괜찮아 위로 올라갈수록 이산화탄소는 밑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어 아잠마잠마잠마잠마 여기 조장하고 가자 조장하고 가자 왠지 여기서 조장을 주는게 이건 뭐죠? 아니아니아니 아니 이거 이거 발파 작업 연기 발전기를 포함한 전기장비 옥상으로 옮겨 옥상에 그거 멈추는게 있다? 아잠마 잠만 보스존이야? 잠만잠만 발전기 를 개 어 뭐라고 얘를 초치하라고? 일부러 일부러 발전기 연료탱크를 마칠 수 있다면 연료탱크를 마칠 수 있다면 연료탱크를 저게 아닌가? 저 기름같은거 말하는거 아니에요? 아아 제가 제가 저기 달고있는 등 오오 아아 아아 스루탄 아 나 스루탄 맞다 너무같이 아아 아아 이럴땐 없고 진짜 터져라 어 약초있다. 약초 으흐 pande 이천 행 어 끠OOOO wounded 으 씨 뜨거 오케! 터졌다! 오? 설마 이걸로 끝? 진짜? 그렇지, 폭발탄 폭발탄 욕받았다 욕받았다 잠깐만 폭발탄을 준 준 이유가 뭐야 왜 저래! 앗 뜨거! 아, 어떡해! 아, 어떡해! 깨무소!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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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왜? 빨리 왔다! 다 enforced pu karena 왜 저래 왜 저래 왜 저래 어? 어? 머리 잡았어? 아니 이번에는 잡히나? 아휴 끊어지겠다 아이고 아이고 바로 피해야지 바로 피해야지 바로 피해야지 나 이제 총알이 없어가지고 네메시스 처치하고 물음표 뜨는 거 보니까 저거 처치 아니네 처치? 길이 어디야? 그 다음에 지하철역으로 돌아가 이건가? 나 다 주웠나? 오 야 아니 이런 길이 있었으면 죄송한데 진작에 저거 허허허 허허허 어 어 잠깐만 저기 총 상점이라고 있는 거 보니까 아이템 있을 것 같아요 폭발 B랑 A A A 있고 그러면은 얘랑 조합해서 얘랑 합쳐서 사본에다가 껴놓고 그리고 뭐야 어 뭐야 반자동총신 반자동총신 이거 끼면 되겠다 해서 얘랑 조합을 해서 뭐야 샷건은 필수네 필수야 그 다음에 권총탄약이랑 오 여기 혜자다 혜자 아다 켄델 You're alright You're alright You're alright Sorry I get little jumpy there Didn't know quite what to expect No shit Look We're using the subway to get people out of town 다 알아보게 Well That's good thinking When we get out There's gonna be a lot to do 길가에 있는 드럼을 통해 총을 쏘시면 터집니다 그냥 터진다구요 What's wrong 시벌님 길가에 있는 수험통 좀 쏴주세요 Look Don't worry about me I'm gonna make other arrangements ok You better You're the best gunsmith around Oh no Don't do anything stupid Oh that's That's your job right Take care, Jill Look 캔더의 문 열쇠 앉 어쩔 수 없다 아 샥 음 조합을 해서 이렇게 해서 조합을 해서 해놓고 가게 옆에 있는 화물용 통로로 가 열쇠는 벽에 걸려있어 어? 설마 딸 때문에 나 상태가 안 좋은가? 아 주이면은 그냥 지금 먹자 먹고 근데 쟤네도 여기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다 털어가도 되나? 정말 깔끔하게 다 털었다 한 번 더 가볼까? 두 편의 그 아저씨잖아요 딸이 좀비된 거 음 맞아요 맞아요 그게 2편이었나? 나 왜 데모라고 기억했지? 아 그게 2였구나 데모에서 본 줄 알았네 어? 열쇠? 열쇠? 열쇠 여는 게 더 무서워 잠시만요 잠시만요 길이 어? 잠시만요 여기를 다 털고 갈까? 파밍을 많이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거 그냥 지나가는 게 나을까? 저거 터뜨리면 어떻게 되지? 멋있네 뭐야 여기까지 나갔어? 그냥 지나갈 수 있겠다 대신 무시하고 가 아이템 힙색 나오면 어떡해 왜 이렇게 어두워? 어? 에라엘? 음 고급 화약이랑 얘랑 조합 안 되죠? 아 자리만 차지하는데? 얘랑 얘도 조합 안 될 텐데? 여기 다 털어놨어 아 이거였네 그냥 그럼 다시 아까 거기로 아 taki 형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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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그리운 세 번 다 여깄는데 뭐 그리운 아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짜 자 사건 두 번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사건 너무 아까운데 어 라쿤타임즈 독자투고란 정말로 걱정되는 일이 있어 이렇게 글을 보냅니다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 사이에 있어 주말나들이장소로 인기가 높죠 음 잠시만요 뭐가 나사가 빠진 것 같다고? 그런데 바람 부는 날은 입구에는 조형물이 흔들리더라고요 나사가 몇 개 빠진 것처럼 사람이 많은 날에 인형머리가 떨어지기라도 하면 아이들이 심하게 다칠 겁니다 어 저게 왜 써있는거지? 락픽 락픽은 진짜 무조건 갖고 다녀야 되는구나 가방 다다다다다 나 이걸 무조건 가져가고 싶은데 열쇠를 쳐내자고? 열쇠 이거 아 열쇠 쳐내도 되구나 한 번만 사용하는 거구나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 다음에 다행히 여기다가 이를 꽂으면 그만이라서 아 아 그럼 이게 빠져버리는구나 에헤이 아 아까 그 밖으로 나온거구나 앗 화 Hum 아니 미친 아니 무슨 아니 무기를 Co ㅋㅋㅋㅋ swear 말이 돼? 야야야 앞에 앞에 꺼져 앞에 꺼져 아니 잠만잠만잠만잠만잠만잠만잠만잠만 너무 빨리 쐈다 잠만잠만 나 약초 없나? 약초 아니야 아니야 하나 있어 하나 한 대 더 맞으면 먹자 한 대 더 맞으면 아니 근데 이게 게임이 못가 너 괜찮나? 카를로스, 그 사람은 어디에 있는 거야 내가 죽을래? 내가 죽을래 나도 나도 거기에 살았어? 나 하나 먹어야겠는데 약? 잠깐만 잠깐만 여기가 거기 아닌가? 잠깐만요? 아이를 눌러서 어.. 아 주위? 주위면 조금만 참아봐 아 먹을까 그냥? 너무 느린데? 쫓아오면 맞으면 바로 한 대 맞으면 먹어야겠다 쫓아오면 맞으면 바로 한 대 맞으면 먹어야겠다 아니 전화할때 걷는거 에반데 아니 전화할때 걷는거 에반데 거기 지하철? 지하철로? 여기에서 지하철이 어.. 나가서 여기서 한번 나오겠다 아니 레이저 쏘는게 진짜 말도 안 돼 아아 아까 그 막 그 일기에서 머리통 다시 용김에 가방 넣고 가자 가.. 가방 어디.. 가방 어딨어요? 가방? 가방 어딨어요? 가방? 아 내가 피했어야 되는거였어? 아.. 아니.. 아니.. 지혼모드에 뭐야 이거 아니 잠.. 나.. 지혼모드로 바뀌었어 아니 이거 뭐야 이거 가방 어딨어요? 가방.. 도넛가게? 아니 도넛가게 못들어간다 헉.. 아니 이거 어떻게 피해요? 아.. 잠시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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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어떻게 피해 아니 이거 어떻게 피해 밑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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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세금주다 세금주 아휴.. 고마선양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휴 박파님도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 밑으로 아예 도망가라는거구나 도넛가게 도넛가게 있어 아니 이모 거기서 춤을 추면 어떨까 나는 이거를 우리 아군이 터뜨려줄줄 알고 알게 와 아요 마성의 고양이님도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앗 뜨거 아 뜨거 앗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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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만 아니 불에 타 죽기도 해? 아 이럽나 어디로 가 아이 그럼 나 진짜.. 궁금한 게 어디로 가요? 아 여기로 가면 되겠구나 여기 아 난 배 아파 야야야! 야야! 뛰어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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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요 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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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기 아니 개무여 아니 이거 가방을 못 갖고 갈 것 같아요 도넛 가기가 무너졌어 아 잠깐만 치 치 치아 철력 치아 철력 희열이라고 써있는데요 치아 철력 희열 희열 이 중공은 보통 몸이 튼튼한건지 약한건지 알수가 없네 아 근데 이거 저 지원으로 바뀌었는데 이거 다시 아 잠깐만 장난감각이라고? 장난감각이 어디지 아이 몰라 몰라 그냥 그냥 아니 뭐야 대박 아니 쟤는 꼭 걸어다녀야돼? 뭐야 대박 대마대 같아 대마대 와 와 와 와 와 들어와 야아 총 주워 총 나 일단 먹어야겠다 어머 그냥 여기 가져갈거 없나? 아 가방 장난감 머리 굴러오는데 거기 갔으면 죽었을 것 같아요 왠지 가방이 끝까지 가방이 끝까지 아랑 니가 비교 뭐 없나? 왜? 왜? 그래 이 맛이야 그리웠다고 아니 나 불타 죽는거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기다려줬네 좋은 일이야 고맙습니다 이 역사는 잘 지내되어 잘 지내줘 차량이 시작한다는 차량이 시작한다는 차량이 시작한다는 가방이 다리에 힐 이곳은 아니다 이곳은 도심 안 걱정하지 한 번 차량이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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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케이 오케이 그냥 두고 간다고? 눈빛 봐 경멸하네 헐 굴 진짜 저렇게 그냥 두고 간다고? 굴 이식굴 겁나 이쁘다 굴 이식굴 굴 이식굴 그 문구가 응 군이 어? 내 상사는 어쩌고? 제 트레인 꺼내요 젠장! 근데 저 사람 래퍼대 나온 사람 닮았어 도시에서의 탈출 아 맞아요? 아니지? 같은 사람 아니죠? 이제 남자로 하는 건가? 아 진짜 남자로 하는 건가 보다 주인공인데 어떻게 저네요 이거 뭐야 어 얘는 총이 아예 다르네 브래드 미온 아까 아아 으으으 어안돼에에에에에에에에에 Pacào 그냥 죽이지 안타까운 결말 어? 아이디카드 어어 근데 아까 그 사람 변하겠는데? 잠깐만 여기를 다 뭐야? 어디갔어? 어? 아 여기 거기 아니야? 아 같은 회사라서 그런가? 아니 모델링을 이렇게 또 돌려 쓴다고? 잠깐만요 어... 아이디카드는 갖고 다니고 아아아아 시간이 같은 시간대라고? 아 잠깐만 여기면 근데 아앗 또 해야돼 이거? 어? 극혐인데 이거? 아 또 안해도 돼요? 이게 2랑 이어지는 그거구나 근데 그럼 또 여기에서 개 나오는 거 아니야? 그 놈 그.. 그 자식 토마스 말고 뭐 여기 맞아? 무슨.. 무슨 이거 뭐 치그면 뭐 있지 않았나? 기억이 안 나네? 너무.. 좀 돼서 토마스로 누가 바꿔가지고 막 한 거 있잖아 어? 잠깐만 이게 뭐야 아아 권총탄약 1번이 권총이고 여기 뭐 특별할 거 없네 아아 밑에 밑에 저 빨간색 저거 일단 이쪽은 문이 하나도 없어 일단 이쪽은 문이 하나도 없어 저기 문 하나 여기 문 하나 아가 그 사람 어디로 도망갔지? 물린 사람? 어? 그냥 갔어 아! 이번엔 꼭 써야지 응? 아이디 카드를 쓸 수 있는 데가 있지 않을까? 아 그냥 가서 말 거는 거야? 아니.. 전.. 이거 주인공이 지금 바뀌어갖고 지금부터 봐도 돼요 지금 주인공이 바뀌어갖고 지금부터 봐도 돼요 여기 여기가 있다가 여기가 있다가 여기가 하고 있는 게 있어야 돼 내가 찾을 수 있는지 헤이! 조심히 조심히 네 저장하고 갈 거야 세범축 돌아온 거 이제 봤어 미안해요 내가 죄인이야 과거에 나 왜 그랬어 왜? 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든 괜찮아요 이게 뭐야 편지 강요원에게 지급된 아이디카드로 보관함을 열 수 있다 이런 걸로 나가 아유 공부 안하면 세범추 5천원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 본인이 공부를 안하면 나한테 이제 5천원씩 주는 거예요? 좋은데? 너무 좋은데? 뭔가 다른 걸 나 여기 길을 좀 길을 좀.. 어? 그를 좀.. 뭐.. 그거라 뭐.. 그건만 그를 그를 아 근데 여기가 더 무서운데 하니 레임 야 뭔 소리지? 아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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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했어요 여긴 좀 무서운데 일단 여자 부분은 하나도 안 무서웠어 어머 어머 왜 끝이야 이게? 아닌데 뭔가 있다는건 아 저기다 안에 이거 어떻게 해주나 봐라 안에 장난 삼광수르탄? 삼광수르탄을 왜 주지? 에잇 라코룸 락코룸 택 티 유 카피 이여스움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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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섭다 무서워 말이 점점 없어져가 미안해 미안해요 무서워 아니 챕터 1은 별로 안 무서웠는데 아 이거 아이디카드 이게 뭐지? 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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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했던거야 이거랑 종합해서 됐다 됐다 아 그치 아니 저번에 나왔던 애들 그대로인거 같은데? 아니에요? 어? 그래도 뭘 많이 주네? 어? 뭘까? 힌트가 힌트가 여기 어딘가에 써있지 않을까? 이 사람 이 사람 뭐 이 사람 뭐가 있다든가 이 녀석이 완벽하게 처리하지 않아서 레온이 그렇게 고생을 그러니까 이 자식이 바하이에서 라카 열대 시체나와서 세범주 소리 지르던게 아직도 기억난다 뭐 뭐가? 어쨌든 나 바하2 하면서 진짜 짜증났어요 폭발물 1442 98년? 없나? 압수한 폭발물은 기폭장치의 배터리를 제거한 상태로 안전금고실에 보관되어 있다 안전금고실에 보관되어 있대 힌트는 없는건가? 안전금고실로 일단 갈게요 힌트 없는거 같애 뭐야 아니 왜 왜 못 나가 아니 나는 누나 2월에 대학교 졸업했는데 취업이 너무 힘들어요 열심히 포폴 준비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취업공고도 안올라와요 유 맞아요 지금 다 그런거 같구 사실 안뽑는거 같애요 왜냐면 뽑아도 지금 일을 그렇게 시킬 그게 안되니깐 근데 내가 뭐라고 해줄 말이 없네 왜냐면 언제 뭐 좀 괜찮아질거냐라고도 말도 못하겠어요 왜냐면 언제 괜찮아질지도 모르니까 도대체 암.. 암실에 가야되나보다 암실 아 근데 여기 맵은 진짜 좀 무섭다 잠깐만 암.. 암실에 갈려면 여기서 나가서 괜히 내가 툭대 암자암 암! 이게 안좋은 안좋은 구돈데 이게 옆에 창문이 있으면서 위로 올라가는 구도 옆에 창문이 있으면서 위로 올라가는 구도 옆에 창문이 있으면서 위로 올라가는 구도 뭐 뭐래 뭐래 뭐래요? 나 못들었어 나는 안놀랐는데 새봄추비명에 놀라는 나 정상인가요? 사.. 사무실이라고? 동료에게 쓴 편지 니가 이거 읽고 있다는 거 내가 죽었다는 거겠지? 라커에서 무슨 소린 들리더라도 절대 열지 마 절대 니가 주변을 살피는 동안 나는 반대편으로 건너갈 길을 찾았어 금고나 라커론 비번은 알려져도 되지 않아요 지난주에 안전금고실로 옮겨놓은 것 같아 여기 벽을 허물려면 배터리가 필요해서 안전금고실 열쇠가 너한테 있으니까 샤워실에 나오자마자 당했어 한놈한테 물렸고 상처를 씻어내기는 했는데 점점 안 좋아지네 왜 라커를 열지 말라는 건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겠지? 내 걱정은 말고 너나 얼른 빠져나가 너무 늦기 전에 600달러 빌려고 한 거 신경쓰지마 선물이니까 나중에 이사할 때겠어 목표 샤워실 벽 부수 락커룸 락커룸 락커룸의 제왕 대학원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저는 열심히 연구실에 가기 아니 일하고 있습니다 요..여기다가 이걸 붙이라는 거야? 목표 아 배터리가 없어서 열어 임마 어? 아까 걔가 뭐라 그랬지? 헥터 캡? 아 맞아 캡 캡 뭐 칠판을 이거 열면은 어? 뭐야 청소년이 죄를 저지르면 소년원에 가지만 대학생이 죄를 저지르면 대학원에 갑니다 배터리를 가지고 올게요 근데 어차피 여기를 부수는 거니까 얘는 여기다가 두고 갈게요 그 다음에 사무실에 이거 때문에 샤워실을 부수려는 거구만 그래서 지금 사무실을 못 가서 하 음 왜 이렇게 무서워 어 열쇠 이거 무슨 열쇠인데 DCM? DCM 왜 DCM이에요? 이름이야? 나는 귀신이 무서워요 좀비가 무서워요 저 귀신이요 무조건 좀비는 좀 난 좀비는 괜찮아 진짜야 진짜야 근데 귀신은 버틸 수 없는 수준이에요 좀비는 아악 뭐야 이정도 하 아이씨 깜짝이야 좀비는 이정도 좀비는 이정도 귀신은 귀신은 안돼요 귀신은 안돼 귀신은 버틸 수 없는 정도 아니 어떡하지? 아니 샤 배터리 배터리가 암 뭐 저기 있다 그랬죠? 암 암 암 슬금 곳은? 암 뭐지? 귀신 나오면 기절하시나요? 아 저 귀신 나오는 게임은 그냥 안해요 진짜 진짜 안해요 아 아 아 아우 죽은거 맞아 이거는? 아니지 이거 미안합니다 어 뭐야 아 여기 써있는거네 dcm 잠만잠만 무슨 무슨 이게 뭐야 104번 104번 아 배터리 저기있다 104번이랑 10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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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번 아유 와몽님도 22개월 구동예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109번 고마워요 응 아닌가 얘 몇번이었지 아 106번이구나 일단 얘부터 술탄 나 3번이 술탄이었지 10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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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뭘까? 근데 나 자리가 없는데 그 다음에 103 103번 103, 108 103, 108은 뭐야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해볼까 그냥 해볼까? 100 아 3번은 없고 108번은 있다 잘못했나? 아 200이에요? 젠장 아이고 안성탕면님 이기우 구동예 감사합니다 이 말이 안되는게 이게 꽂혀있진 않아도 이게 꾹 눌리면 키보드 눌리듯이 눌려야지 말도 안돼 아 탄약이구나 됐다 가서 이제 저기 안되겠다 어? 어 왜왜왜 아 이 이거 쳐내 응 쳐내 아이 술탄을 왜 쳐내 그 다음에 이걸 먹을까? 주의정돈데 지금 저거 으앗앜 넛 숨기가 불편하네 으앗 얘를 조합해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붙여서 흠 확인을 눌러 이거 으으으으으음 아잇 아이 뭐야 야아! 아아 누구세요! 아니아니아니 너무 많은데? 통화에 좀 써라 이건가? 나 괜찮나 지금? 아아 됐어 됐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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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 됐나? 됐어? 그리고? 열어봐 안전! 저기! 스프레이! 사용하심! 어 근데 총알을 되게 해자로 주네? 뭐게 이거 오지 해먹었어요? 어 잠깐만 나 샤워실에서 뭐를 덜.. 아아 오지마아! 오지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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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렇게 빨리 죽어? 어? 아 맞다 나 아까 저기 아 맞다 나 지원 모드로 아까 바뀌었지? 난이도? 맞아 그 대가리 굴러 떨어진다 난이도 올릴까요? 좀 심한가 이거는? 아 엄청 총알을 총알이 아니 총알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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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주더라 이상하더라 아 근데 어디서 어디서 바꾸지? 어이씨 시야각 아 시야각 시야각 시야각이 시야각이 이게 제일 높아야 되나? 어디서 바꾸는지 아 안 바뀌어요? 아 그래요 아 나 왜 이렇게 뭐야 총알을 왜 이렇게 많이 주냐 했어 아 저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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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테는 어디에 가르쳐 주실래요? 저는 한 병원에 가르쳐 주실래요 모든 종류의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냥 주실래요 그들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negativo RPD는 또한 그럼 알게 해! 브라우스 가고있어 죽는 모든 학생들 저는 그唯一인 누군가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내 손에 손에 앉아있어 내 손에 앉아있어 살려달라고? 쑤 내가 이미 좋아했어 응, 너는 알겠어 너는 무슨 말을 들었어 우리 회사에 끊지 않는다 우리 회사에 끊지 않는다 우리 회사에 끊지 않는다 컴퓨터를 확인해 볼 수 있을까 도쿄의 곳을 확인할 수 있을까 observation 나와 어, 얘랑 조합하자 이거 하나는 넣어놓으면 안 되나? 아, 그렇지 그렇지 그다음에 삼광탄 쓰지 삼광탄 쓰지 아닌것면 넣어주세요 한번도 안숴소 수류탄도.. 아냐아냐 수류탄은 쓸게요 아까 던지는 시늉 했었어요 던지는 시늉 이거 뭐야 좀 나 밖에 나가서 좀 가져오면 안되나? 이건 누구 편지? 이것도 아이디 카드를 써서 아니 근데 탄약을 왜 이렇게 많이 줘 민망하네 진짜 너무 많이 주는데? 그 다음에 여기도 이게 뭐야 대저택 사건 보고서 이 참혹한 사건은 아크레이산을 위치한 엄브렐러 그룹 소유저택에서 발생했다 7월 23일 스타즈 소속 브라보팀이 아크레이산에서 발생한 의문의 살인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해당 지역으로 출동했으나 갑작스럽게 통신이 두절됐다 7월 24일 아파트 미어 현장에 출동했으나 일련의 사건을 휘말린다 설마 이거 그거 아니야? 세븐? 레지던트 이블 세븐 아 이건 원 얘기에요? 그래요? 1편 뭐 제대로 보이시지 않는구만 그 다음에 여기 가져갈 거 있는 어 아니야 더 있는데? 어?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9월 29일 오전 4시 43분 카를로스 특급여자 몇 분 적은 지하철 터널 다행이다 다시 여자다 여기는 별로 안 무서워 지상으로 나가는 길을 찾기 지상으로 나가는 길 찾기 신용 무기 취급방법 신용 무기 취급방법 그 자리에 박혀서 적을 감지해서 범위 안에 들어오면 폭발 응 응 알았어 어? 어 자리가 근데 좀 저기 하지 않나? 좀 지뢰탄을 써야 된다는 거니까 일단 얘를 보관시키고 얘도 보관시키고 보관시키고 폭발물 A 폭발... 돌격... 뭐야 돌격소총 탄약이 왜... 뭐야 얘 돌격소총 어디서 났어? 갑자기? 뭐 산탄... 대신 산... 아... 산탄은 넣어놔야겠는데요 그러면은 돌격소총을 쓰고 집에 탄 넣어놔요 안 쓸 거니까 아니요 무슨 소리예요 수르탄도 쓰도록 하겠습니다 2, 3, 4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지뢰탄을 써서 여기다가 어 지뢰탄을 많이 쓰나봐요 많이 주는데? 한번 나가서 사용해봐야지 그래서 아... 아... 얘가 떼굴하고 굴러왔는데? 일단은? 뭐야 여기 아이템 없다는 뜻이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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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래 왜 이래? 정말... 빨리 올라가자 이게 그 조중기가 없어가지고 혹시 밑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었어? 그물에게서 아 놔 권총탄이야? 아니 이런 허접하게 권총탄약이라뇨 의자랑 밑에 지나가는 곳에 시계탑 안내 측자 어? 갑자기? 갑자기? 아니 도움이 도움이 1도 안되는 잠깐만 이 우체통에 뭔가 있지 않을까? 전혀 없었고요 잠깐만 아 오케오케 나 칼이 없구나 일단은 밖에 나왔으니까 얘랑 조합을 해서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아이템 아이템 다 챙겼나요? 도전 과제 오케 다 챙겼어 가자 그렇게 아프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난이도가 쟨 뭐야? 뜨거운 걸 싫어하긴 하나봐 뜨거운 걸 싫어하긴 하나봐 죽어서 그 그 흰머리 아저씨도? 수영하나본데? 수영하나본데? 아니 이렇게 컸어? 아니 저렇게 컸다고? 아니 왜 아까보다 훨씬 커진 것 같지?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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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수영하면 벌크업해요? 아 수분이 흡수되서? 설마? 말이 돼? 와 근육 봐 아니 아니 이걸 어떻게 처치해 어떻게 처치해 이거를 지를 타다가 처치하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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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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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뭐 아까 뭐 뜨거운 거 싫어하긴 했었으니까 왜 저러지 그 다음에 2번으로 바꿔 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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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이거 이거 터지는건가? 파이밍왕이 아니고 파이밍왕이 아니고 아니 파이밍을 해야지 잡을 거 아니에요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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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밍을 파이밍을 하려는건 아닌데 파이밍 이건 뭐지? 아 산탄 아 산탄을 내가 일부러 넣어놨는데 아 나의 실수다 일단은 뭐야 죽었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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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영탄 하나 더 있어 아 수류탄 맞아 수류탄 수류탄까지 오오 hela 개그 공포 개그 루틴 시바네 어 왜왜 저래왜 저래 왜 저래왜 저래 멍돌이 우타당하는거안에 아 даже 왜 저래 진짜 하하핳해질 아 왜 저래애애애애애애 왜에에에에에에에! 으어! 어 제발 맞아야 되는데 어떡해 안맞았다아 또? 또 오다! 미치겠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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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아 아 아 가 좀 가만히 좀 아 뭐 설마 이거 아이고 지뢰탄 다 썼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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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그다음에 이거 하나 먹어 4번에서 그렇지 아이 또 설마 아 안돼 아니 아니 이거 지뢰탄 다 썼다고 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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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안 돼 안 돼 오케이 아 아 아 대져버리래 아 지뢰탄을 마지막에 써야 되는군 아 지뢰탄을 마지막에 써야 되는군 아 나 웃기네 이거 아니 왜 이렇게 웃기지? 이게 이 여자 파트만 오면 좀 게임이 재미있어지네 진짜 여기 부분은 무서운 게 없네요 진짜 웃겨져 웃겨져 이제 어디로 가면 되지? 잠깐만요 여기에서 아 여기로 가면 되나보다 지하철 지하철 아닌가? 총알 남는 거 좀 주세요 돌격소총 총알 좀 아 여긴가 보다 발로 차지마 혹시나 일어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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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난 거 아니야? 아 설마 와우 자기 다리 잘리면 어쩌려고 어우 우와 지능 우와 아 아 아 아 뭐야 여기까지 쫓아왔어? 임플레시티 유흐 던 미이 아 비그 베이브 이니스 어 여기에 의사는 없나요? 아 도전 과제 너무 재미네 진짜 헉 대략 반나절 후 대략 반나절 후 아니 아까 머리 굴러올 때 하도 죽어가지고 슈퍼컵 I got you 근데 내가 뭐 왜 난이도 그렇게 바뀌었는지 다행이다 아까 거기 아니어서 거긴 좀 무서워서 오 9월 29일 오후 9시 20분 또 저녁이야? 아 또 설마 아 얘 걸 좀 가져가도 되는 건가? 아 아 얘 걸 좀 써도 되나봐요 그러면 좀 요거 좀 가져갈게요 어 아닌가? 아닌 말고 아 저장 저장 저장하자 저장 여기다가 이거 나 몇 시간째지? 몇 시간째인지 안 나오네? 한 한 한 한 3시간 됐나요? 3시간? 다음 저장 지점까지만 딱 해야겠다 쪼금주는 언제 나오지? 아니 저 여자분이 거짓말 안하고 진짜 아 벌써 중후반 분이라고요? 아 그래요? 아 그럼 여기까지 하자 내일 딱 반하게 뭐야 뭐야 여기가 지금 중후분이 벌써 중후반이에요 여기가 벌써? 아 지금 70%라고요? 아 그럼 여기까지 하고 내일 와서 엔딩 볼게요 좀 심하긴 하네 심하다 아하하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 와서 하도록 할게요 이게 근데 진짜 여자분이 아니 남아놓기가 진짜? 어 왜 이렇게 됐지 뭔가 게임이? 그래픽은 진짜 좋네요 그래픽은 그래픽 진짜 좋고 남자 부분은 약간 좀 무서웠어요 무서웠는데 여자 부분은 안 무섭다